자 이 버섯 보세요. 여기서는 이걸 군대 버섯으로 자랍니다. 그런데 버섯이면 여기니까 한 줄로 쫙 서있어요. 보세요. 한 줄로 쫙 그래서 군대처럼 서있다고 해서 군대 버섯 보세요 이렇게 쫙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갑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와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군대 버섯입니다. 이게 이게 아니고 요거 요거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아 이게 군대 버섯입니다. 자 여기도 했네요. 군대 버섯 일로 줄 맞죠? 쫙 섰죠? 이래서 군대 버섯이랍니다. 여기도 일로 쭉 서 일로 쭉 섰죠? 군대 버섯 군대 버섯 한 줄로 쭉 서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쫙 서있죠? 자 이렇게 됐고요. 군대 버섯 그죠? 정말 그래요. 이렇게 한 줄로 쫙 서있어요. 신기한 버섯입니다. 자 갑니다. 여기도 했네요. 군대 버섯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자 보세요.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짱 나란히 섰죠? 군대처럼 신기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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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